현지시간 9일 브라질에서 61명을 태운 중형 여객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탑승자가 모두 숨졌습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파라나주 카스카베우를 떠나 쌍파울루주 과룰뉴스로 향하던 여객기가 비니에두 지역 주택가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항공기는 쌍파울루에 본사를 둔 보이패스 항공사 소유로 당시 승객 57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쌍파울루 주재의 한국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